윤희에게 갑자기 너한테 내 소식을 전하고 싶었나봐 엄마 우리 해외여행 갈까? 찍지마 이쁘다 좀 알아봤어? 그냥 가정집이야 근데 이제 뭐야? 여기 사는 분들은 누구고 엄마 어디야? 여기 엄마 옛 친구가 살아 그래 나 몰랐는데 연기를 내고 싶어 윤희에게 이럴열을 내고 싶어? 너한테 가르쳐? 나한테 가르쳐? 나한테 가전해? 나한테 가르쳐? 나한테 가르쳐? 나한테 가전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